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조용히 해 오, 너는 더 멈출 수 없어 너는 자신을 잃어버릴 수 없어 모든 것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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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잉댄 자자 못 가진 자는 그냥 그거 같아요 그... 그... 뭐야 이거 준거야 나한테? 하드모드 같아요 이거 방패네 어, 이거 부실 수 있는거야 그러면? 어 대화한다 아, 얘 때릴 수 있네 닥쳐 칼을 몇 방을 맞아야 죽게 세이팅되어 있는거야 이 사람이... 맷집이 왜 이렇게 좋아 할머니들이 맷집이 자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다크 소울2의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뭐지? 뭐야 어, 뭐지? 뭐지? 여기 그 자리 그대로잖아 주문기야 주문이 없습니다 얘 뭐야 쟤 뭐야 불에 태운다 아이템 창 아이템 창 아 아 아 아 아 잠깐 나아 나 아이템 창 어떻게 열지? 난 아이템... 얘 뭐야? 이봐요 이봐요 나 아이템 창을 아 아 아이템 창이 없네요 아이템 창 없어? 이 게임? 아 아 아 ESC? 아 장비 아 아 아 인벤토리 가방 장비 아 집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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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려운데? 이게 더 좋은건데 왜 안켜? 사용을 못해? 스탯이 딸려서 그런가? 뭐야 이거? 죄인의 지팡이 와 나 방패 다 있네 중요한건 사용이 안돼 벗기도 안되고 결정 아 장비에서 어 바꿀수 있네? 시작부터 아이템을 왜이렇게 많이 좋은데? 이게 더 좋은거잖아 왜 좋은걸 안끼고 후진걸 끼고 있지? 이거 끼고 헥 이게 훨씬 좋은데? 야 이건 뭐 뭐야 이게 훨씬 좋은데? 아 이건 좀 느린건가 대신에? 아 좀 빠르구나 이거하자 아 예약특전이에요 아이템이 아 예약특전으로 받은거구나 내가 여긴 들어가야됩니까? 들어가는곳인가? 여긴 뭐지?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어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어 죽었다 목표고정 해제 목표고정 해제 목표고정? 휠클립 아 이거야? 아아 목표고정 목표고정 중 목표 변경 목표 변경은 어떻게 하지? 어 뭐야 왜 먹어? 목표고정 중 목표 변경은 어떻게 하죠? 목표고정 아 그만 처먹어 어 잠깐만 잠깐만잠깐만 미안해요 미안해요 오지마세요 잠깐만요 저에게 자비를 저에게 자비를 허락해 주십사 자 합니다만 잠깐만 이거 잠깐 제가 무기가 집는법을 모르거든요? 무기 집는법을 모른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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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왜 안집혀 집었잖아 뭐지? 어 이렇게 하는거야? 너무 어렵다 조사한다 아 이건 알아요 알아 알아 아 안녕 얘들아 어 왓꽃님 방통 언제 켜요? 니 없을때 니 없을때 어 뭔가 거대한 몬스터가 있네요 니 없을때 니 없을때 어? 알비가 뭐예요? 이건가? 더블클릭? 설명이 왜 저걸로 나와 쟤 쟤 뭐냐 어? 아 너무 어두워 백어 어떤 무기일까? 아니 잠깐만 공격력이 왜 대거 집었는데 왜 없어? 아 모르겠다 구르기 구르기 어떻게 해 구르기 어떻게 해 구르기 어떻게 해? 이거 그만 먹어 이거 그만 먹어 어 쟤는 구르네 나는 왜 못 구르지? 아니 키가 잠깐만 LS B 아 스페이스 어 뭐야 활병이야? 잠깐만 쏴봐 막아볼게 쏴봐 땡 여기는 되게 쉽다 그치 장비 무기 변경 아 이거 알았어 알았고 음 상당한 액션 게임이네 상당히 잘 만든 액션 게임이네 구르기 잠깐만 내가 일로 들어온 거잖아 지금 일로 가야 되잖아 끝났나? 아 이쪽이야 백스텝 음 딱 딱 딱 방패 딱 맞고 들어가면서 딱 한 대 맞고 딱 어 뭐야 오 칼도 휘두르네 어 우석 하나 회복 아이템 사용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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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? 어 뭐야 어떻게 사용했죠 아이템 어 뭐야 아이템 사용이 뭐지? 아이템 사용 쉬프트 오른쪽 클릭 아 사용 사용 안 하겠습니다 아 이게 튜토리얼이었어 감사합니다 카메라 조작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? 어? 뭐야? 누구세요? 아 아 이거 이거? 이거 이거? 장량이 천천히 내려오거든요 안전하게 누가 날 불렀지? 워낙에 갈 곳이 많아서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어 아 이쪽으로 내가 아 이거구나 그 다음 여기다 여기 그치 이건 뭘까? 그 다음 여기 안녕 오른손 무기 양손 들기 아까 있었어 이거 컨트롤 휠클릭 아 더 강력하게 치는구나 이러면은 오른손 무기 양손 들기에 공격력이 어디 어이 어어 아아이 거지같은 놈아 야 야 보 보고 있는데 아 양손들지마 오른손 무기 양손들기가 공격력이 어디 나와있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왼손무기 양손들기 길게 누르기 그런것도 있어? 왼손무기 양손들기 그런건 없는데 그런건 없어 젠장 알겠습니다 나와주시고 안녕 에너지회복샷 자 쫙쫙 올라가네요 어 어 많이 차네 어 가라 달리기 도중 잠깐만 달리기가 뭐더라? 어 오케오케 잠깐만 여기 위에 사다리부터 가고 제가 패드가 없습니다 어 깜짝 놀랐네 낙하중에 알비 낙하중에 알비 알비가 뭔 뭔지 가르쳐달라고 흠 흠 이거? 제대로 안갈켜주네 흠 흠 너머한거 아닙니까 흠 흠 흠 흠 라곤키는 휠클릭이잖아 갈비가 평타야 라곤 이거 황혼초 황혼초 뭡니까 주문 사용 횟수를 조금 회복한다 뭐지 나 어디로 가야돼 이제 이거 타고 올라가야되나 여기있네 뭐야 다시 나가야돼 야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근데 게임이 되게 잘 만들었다 이런 액션 게임 처음이야 보는거랑 다르네 하는거랑 자 다음 그러면 주위를 잘 살펴보자 이 나무를 배라는 소리 같은데 아 쓰러뜨린다 오케이 한번 더 막자 와 타이밍 공격하네 쪼렙 주제에 쪼렙 주제에 타이밍 공격해 황결정의 롱소드가 망가질 것 같다 몇번 썼다고 벌써 망가져 이거 떨어지면 죽는거구나 도망 아 이거 끝이야 가자 과연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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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하게 메세지를 읽는다 이 앞에 출혈 이 앞에 출혈 아 이거 사람들이 메세지를 주는거야? 자 이 앞에 출혈 그러나 구멍 아 교체를 해야된다 아 부러진 직검 태양만세 뭔 개소리야 뭐야 이거 뭐야 이 앞에 행복이 있다 뭐가 있나봐 이 앞에 이 앞에 뭐가 있나봐 이 앞에 이 앞에